이 사주가 여장부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들은 것은 나한테 써먹지 말고 본인이 긴 건 긴 건 아닌 건 아닌 거지 남한테 저먹고 나한테 써먹어 내가 절 싫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정확해요 한치 비틈이 없어요 또 이 사주는 남들한테 기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없어도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고기만 까딱딱하지 마시고 틀렸나요 아니 맞습니다 그쵸? 근데 한번 물어봐 이 사주는 원래 누구를 가르치는 사주야 제가? 많이 배웠더라면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는 사주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장사나 하고 그런다면 나는 참 돈복도 많고 난 누가 뭐 또 잘한대 근데 그거 했다가는 역으로 내 돈을 까먹어 무슨 말인지 알지? 왜? 내가 나란녹을 먹을 사주가 나란녹을 못 먹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란녹을 못 먹는 대신에 내 기운이 벌려서 빠져나가는 거야 나란녹을 먹었더라면 부모 잘 만나서 내가 또 공부 잘해서 나란녹을 먹었더라면 한 자리는 분명히 하고 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내 스스로가 내가 뭐 32, 33, 34 그때부터 가장 아닌 가장이 돼야 돼요 집안에 누구를 못 믿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그릴이 없어라는 말을 하는 거고 내가 생활전선으로 뛰어나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말을 하냐면 목소리가 자꾸 줄어드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주 자체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운이 내 기운이 너무 높다는 말을 하는 거야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내 기운대로 가야 되는데 내 기운대로 못 갔을 거야 그래서 내가 5년 전, 6년 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크게 내가 돈을 받았다 치자 그러면 내 3제 때 예를 들어서 내가 4년 때 뭐 50 하나면 50 하나 해 남들은 운이 피해야 돼 52에 내 기운이 죽어져야 돼 근데 오히려 꼭 걸려 됐을 거야 제가 살았다는 건가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차라리 47, 48에 돈이 왕창 나가고 내 문서에 도장을 줄을 그라는 사주거든 뭔만 잘라 듣지 근데 반대로 됐다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안정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더 나갔을 거란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집 2천은 날렸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근데 올 11월을 지나면서 동기를 지나면서 내가 좀 운이 풀려요 제가요? 네 운이 풀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냥 투자하지 말했다 투자를 했다 그걸 다 내가 날렸어요 날린 것을 내가 11월 달 지나면서 내년 2, 3월 달부터 내가 돈을 다 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럼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가 제가 상가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손님이 이제 브리핑을 하러 갔다가 약간 속아서 카드를 친 거예요 어쨌든 저렇다 아까 말했죠 근데 제가 지금 거기에 돈을 많이 그거 누름을 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도 안 되고 근데 저는 그거를 그쪽에 돈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심부름하는 거를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차려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하세요 괜찮을까요? 하세요 많이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네 아까 원래 47, 49살 때부터 내가 깨끗한 사주거든요 그러면서 51, 52부터 필요한 사주거든요 근데 거꾸로 됐다고요 그때는 폈어요 제가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52살 때 돈을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맞췄네 좀 해 큰 소리로 아 맞습니다 그럼 해 제가 그때 52살 때 그때부터 돈을 많이 모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5살이니까 53살부터 돈이 그걸 해가지고 노름을 해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집 한 채 이사를 나가서 집 세 채 말하자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 네 아까 이 말 했잖아요 원래 나란녹을 먹을 사주다 나란녹을 못 먹으면 반대로 된다 네 네 만약에 노름도 간제수야 간제야 그쵸? 네 네 네 그 액 때문에 분명히 했을 것이다 네 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올해 관제수 이런 건 없어요? 넘어갔잖아요 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고 12월 지나면서 12월 달부터 네 네 내 운이 둔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차려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지금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근데 백은 있잖아 돈은 없어도 네 내 그릇이 크잖아 내 마음먹는 게 크잖아 누구 말대로 돈 하나도 없으면 고 고 고 무슨 말인지 알았나? 그 고는 있잖아 당당한 고는 있잖아 네 그 말을 하는 거야 좀 빨빨리 알아들어 네 그럼 제가 빚이 개인 빚이 있어요 괜히 회승하지 마라 아 저 파산 신청했는데 11월 알 나 그랬잖아 파산 신청하면 우리가 졸나게 돈 벌어서 우리가 졸나게 갚아야 된다고 우리가 나라에 돈을 얼마 낸지 세금을 얼마 낸지 알아? 당신이 갚아 내지 말고 어? 그러면서 가는 것도 나라한테 왜 그야 해 갚을 수 있으니까 갚아 아니 파산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미 저기 올 초에 아니 갚으라고 나라 운치하지 말고 갚아 우리 힘들어 신청을 했고요 대인빚이 있어요 개인 빚을 올해 갚는 게 목표인데 이번 달에는 부동산 언니가 계속 재촉을 해요 500만 원 빨리 갚으라고 이번 달에 뭐 갚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달에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번 달은 좀 그렇고 아까 그랬잖아 9월 넘어서 11월 달 넘어서 안전방으로 들어간다고요 안전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봐봐 노름방이 아니라 하우스야? 지금 거기 하우스야? 하우스가 뭘까? 비눈하우스야? 비눈하우스 농사지야? 웃어라 좀 뭔 말인지 알아들어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어 알아듣잖아 비눈을 하우스냐고 하우스 하우스 하는 거잖아 지금 하우스 한다 그러는데 동자가 언니 하우스 한다고 그런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 한다고 어쨌든 뒤에서 밀든 어쨌든 언니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언니가 그만큼 돈을 푹 부어가지고 정신 넉넉해가지고 거기서 꼬시면 꼬이면 넘어가가지고 남자가 꼬이면 넘어가가지고 뭔 말인지 알지? 남자가 좋아서 도박을 한 거냐 남자 따라서 또 3말리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쨌든 내가 50만원에 돈을 벌어서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내가 멍청하게 52일 가을부터 52일 가을부터 뭔 말인지 알지? 가을 지나면서 오히려 10월달 되면서 내가 머리 꼬시고 꼬고 다녔거든 내가 미친 거야 미쳐서 내가 아까 그 말이 그 말이네 집 날려먹고 어떻게 날려먹고 혼자 시브렁시브렁하더니 미쳐서 있는 거야 그치? 그게 올 아까 그랬잖아 12월 12월달 지나면서 하반기 지나면서 동기달 지나면서 불일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때까지 직소를 하지 마시고 일하세요 지금 내가 딱딱거리는 게 아니라 발음이 안 나와요 힘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그런 데 다니면서 그냥 심부름하는 거 그런 걸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뭔 심부름? 바깥시 심부름? 그거 바깥시 심부름하면서 틱봤잖아 네 봤죠 그거 틱봤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래 그거 하잖아 하우스 맞네 맞네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우스 하잖아 하우스 돌아다니잖아 왜 하우스 돌아다녀? 그래서 점을 차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당이 점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이런 가게를 차리라 할 때는 해요 근데 불법을 차리라 하지는 않아요 저는요 저 성격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이 마음대로 하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든 불법을 나한테 물어본다 어느 무당이 하라 그럴까요? 근데 아까 해도 된다고 아 씨발 나 말했잖아 불법을 몰랐다고 그러고 나서 동작이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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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무당이 인터넷 다 나갔는데 유튜브 다 나가는데 네 하우스 해도 돼 이 말을 할까? 그건 아니잖아 네가 머리가 좋을 거 같으면 빨리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누가 상을 당했다고 문자나 이런 걸 해도 상문사를 끼는 건가요? 당연하지 그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강화벽상 이럴 땅 채널 들어가 네 아니 제가 아니 그 봤어요 꼭 채널 들어가면 맨날 그 외친 게 그거야 왜 여기서 물어봐 거기서 물어봐 보고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봐 아멘